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어제 그저께 우리 울산 콘서트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우리 울산 전시컨벤션 측에 의하면요 오픈 후 최대의 관객 동원이라고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울산 콘서트 첫째 날 우리 조부모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정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우리 팬들이 한꺼번에 악수를 하기 위해서 안전선이 무너질 뻔했다라는 거 조금 아쉽지만서도 우리 창원 콘서트에서는 더 좋은 모습 서울 콘서트에서는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울산 콘서트 첫날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여웅씨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는 것 같던데요 동생이 휠체어 끌고 가는 거 보니까 여웅씨한테 한말씀 해주세요. 자 이제 오후 내쉬면은 들어가려고 이 수많은 분들이 봄날의 고백 콘서트를 들어가려고 쭉 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줄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원래 제가 앞자리에 앉으면 황영웅 아버님 아버님이 뒤로 가시고 제가 뒤로 가면 앞자리에 오는데 오늘은 할아버지님 오셨어요. 우리 역시 그래서 아까 휠체어를 갖고 가셨구나 할아버님 동생입니다. 아까 제가 동생을 계속 보여드렸죠. 동생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십니다. 우리 오늘도 영웅씨 노래 많이 보시려고 수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황영웅 만세 황영웅 만세 사랑해요 황영웅 우리 할아버님입니다. 황영웅 사랑해요 황영웅씨는 뿌듯하겠다 제가 아까 여기 팀장님이 커피 한잔 준다고 올라왔는데 여기가 울산전시컨벤션 생기고 최대 관객이 들어왔대요. 오늘이 임창정 없어요? 네 임창정씨 때도 이렇게 안왔대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임창정에서 했어요 임창정을 한 번에 보내시는 우리 팔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저기 해바라기 해바라기 누님들 잠깐 뒤좀 돌아봐주세요 여기 예쁜 누님들 뒤좀 들어와세요 황영웅씨한테 한 말씀해주세요 네 그 고쟁이 어디서 샀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황영웅 만세 황영웅 만세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저 많은 객석을 다 채울겁니다 야 대단하다 우리 황영웅님 네 어휴 어마어마하네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황영웅씨가 역대 최고의 관객이래요 네 제가 3층 가서 물어봤어요 사무실 가서 네 제가 아까 3층에 가서 충전도 하고 좀 쉬려고 했더니 팀장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커피도 주셨는데 황영웅씨가 여기 역대 최대 관객이라고 합니다 네 수많은 분들 네 황영웅씨 야 황영웅씨 인생살만 나겠어요 대한민국 탑가수 네 야 이제 들어갑니다 네 이제 오후 4시 입장합니다 네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안녕하세요 네 안쪽에 보시면 알겠죠 네 네 저 입장해 주세요 저 입장해 주세요 네 저 입장해 주세요 저 입장해 주세요 입장하고 있습니다. 쭉 해서 햄바라기 꽃들이 입장하는 것 같아요. 햄바라기 꽃들이 입장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줄입니다. 황영홍 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관객입니다. 황영홍 만세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까 사무실에 갔더니 황영홍 씨가 역대 최다 관객이라고 얘기합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안녕하세요. 우리 황영홍 씨 팀장님입니다. 재미있게 보세요. 표를 절치해서 보면 내일 선물 드릴 티켓을 하나 갖고 있는데 울산 분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주무셔야 되니까 황영홍 만세 황영홍 만세입니다. 황영홍 만세 황영홍 만세 지금 수많은 팬들이 다 들어가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형님 팬들 오늘 부부끼리도 많이 오셨네. 아직 정기동탄 오산 팀은 아직 안 왔어요. 안녕하세요. 황영홍 씨 오늘도 공연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황영홍 만세입니다.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영홍 만세입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네. 뭐 주리주리. 안녕하세요. 네. 주리주리 끝이 없습니다. 부부끼리 오셨네요. 네. 자. 안녕하세요. 대단합니다. 우리 황영홍 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